안녕하세요 망고땡이사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텐레스를 용접하게되면 건물극계에 용접흔적이 담는데요 이런 흔적을 제거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계의 특성이 용접기랑 약간 색상해 보입니다 버스선도 이게 물려야 되고 붓처럼 보이지만 이게 카본 재질인가봐요 여기에서 버스와 전류가 흐르면 불꽃이 튑니다 불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흔적을 지우는 역할인것 같아요 중간중간 전액을 묻혀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지지직지직 하면서 전기가 흐르면서 흔적을 지우는 소리가 들릴겁니다 신기할 정도로 흔적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너무 귀엽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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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군요 좋군요 그렇군요 대박 작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용접자국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요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